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만덕동입니다. 만덕동 만덕터널 앞에서 내려서 만덕터지를 넘어갈 예정입니다. 조금 늦어서 서둘러 가와봐야 될 것 같아요.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만덕사지 상악산에 위치한 고려시대 사찰 만덕사의 건물터이다. 사찰은 임진왜란 때 불탄 것으로 전해지며 지금은 1986년에 지어진 암자 규모의 만덕사가 틀을 지키고 있다. 범어사 대웅전 4배 규모의 검당지와 동양 최대 규모로 전해지는 황룡사지의 것과 비슷한 대형 장식기와인 시미의 크기로 보아 이곳에 대규모 사찰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 만덕사 절토였다고 하네요. 해가 지고 있네요. 잊bonsons 자 준비해 주셨네요. creator 애가 나의 꿈이네 개인적으로 내가 궁금할 것 같아 내가 고민해 이곳은 구만덕터널 바로 지나서 버스정류장 33-11번, 46번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곳은 구만덕터널을 통해서 버스정류장 3-11번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곳은 구만덕터널을 통해서 버스정류장 3-11번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이곳은 구만덕터널을 통해서 버스정류장 3-11번 타고 내리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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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 . . . . . . . . 아 어이프다 어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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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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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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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